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한라봉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지 며칠 됐더니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졌네요. 한라봉이나 모든 감귤류는 껍질이 얇은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먹고 마지막 하나 남은 알맹이는 먼저 그리고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한라봉을 그려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저희 같이 그림 그려요. 안녕!